자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어 트레이셔 본사에 이제 미팅차 왔는데 그전에 앞서서 시간이 좀 남아서 본사 앞에 있는 더블락파크에서 잠시 촬영차 들려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가시죠 자 여기가 더블락파크인데요 지금 우리 팀보라이더 최우진 카치아 이렇게 같이 촬영 중이구요 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야 뭐하고 있냐 어 어 여기다가 스케이트 게임 레일 아 이거 여기를 어 어 어 아 지금 했어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야 뭐 내기 있어 내기 내기 뭐야 내기 없어 에 보니까 여기 차이나 뱅크도 갖다 놨는데 그리고 위에 저거 넥페이스 그림도 있고 예 어디 가나 있어요 스케이트 파크 가면 어디 가나 내 페이스 예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예 더블락이라 써있고 야 높은데 이거 생각보다 어 높은데 이거 어 제발 너노카 너노카 원깔이 원깔이 피프티 피프티 원깔이 에스엘 아시센 엔더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울에서도 이렇게 밖고 있으면 좋겠다. 부럽네요. 그죠? 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트레셔본사로 가는 길인데요. 예. 여기 보이시죠? 저기 표지판 있는데. 하얀색으로. 저기 트레셔본사인데 이 바로 앞에서 총사람이 났을 때요. 야 까불지마. 총 보면 씨를 엎드리 새끼들이. 네.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무서운 동네입니다. 나라툼은 못살아 여기. 트레셔의 대표죠 지금. 진짜 필름이나 액션으로 여태까지 트레셔 커버들이 다. 자 이제 제이크의 오피스입니다. 사진이 인상적이죠.